바로 이제 조은우 감독은 대타 카드를 꺼내들고 있고 자 롯데가 오늘 그야말로 순위권을 바꾸기 위한 모든 카드 모든 승부수를 다 떼우고 있습니다. 코수가 앞으로 킥도 잘해야 될 건데 계속 낮은 볼 던질 거거든요. 2앤 1의 카운트에서 이제 4군째 채테인 끌어당깁니다. 중전한타! 이렇게, 이렇게 또다시 앞서 나가는 롯데자이언트입니다. 지금은 참 심채민이나 KT는 아쉬운 장면입니다. 배트가 부러졌거든요. 참 타구의 코스가 아주 절조했어요. 그것도 지금 오태곤의 에라로 룰을 하나 더 준 상태에서 나온 거니까. 그렇습니다. 대주자 황진수 선수가 지금 인류를 향하고 있네요. 지금 타구는 완전히 지금 배트가 두 동강이라면서 스피릿까지 줄어들었는데요. 마운드...